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의 수다를 즐겨볼까요? 저는 언제나 수다에 곱파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붙잡고 계속 떠들고 싶어요 잡담을 하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야간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혼자서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말을 할 기회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켜서 뭐하나 켜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방송을 켜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다가 고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시대에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사는 잘 즐기셨는가요? 이번에 이 전주죠? 이 전주에 지사가 있었잖아요 뭔가가 지스타 기간에 잠깐 동안에 축제에 행복한 꿈을 잠시 즐기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뭔가 지사가 끝나고 나니까 뭔가 많이 허탈해요 뭔가가 지사 때는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저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고 뭔가 그 기분이 그때 나쁘진 않았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곤란했지만 전부 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님 저 무산이에요 지님 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갈 데 없어서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중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저를 찾을 때마다 그래도 뭔가가 잠시 동안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심정? 기분이 좀 들었어요 뭔가가 설렜어요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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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서 어디 있어요 이라면서 보고 싶어요 이라고 나 뭐 하는지 이라면서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어 그런가? 어 맞아요 어 그냥 잠깐 동안에 그냥 좀 꿈을 꾼 것 같아요 잠깐 동안에 꿈을 꾼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저를 찾으려고 저를 찾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저는 이제 제 시청자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뭔가 꿈을 꾼 것 같아요 혹시나 하면 찾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죠 저는 그렇게 뭔가가 눈에 띄는 인상이 아니라서 제가 눈에 띄는 인상이 아니라서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집사는 사람이 많이 오고 행사장이 넓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도 만나기 힘들 거라고 어 정말 이게 빠글빠글 거리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다들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죠 어 내가 얼굴 공개하라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한 번 딱 보잖아요 아 지네스포 정말 더럽게 생겼어 에이씨 이때까지 이때까지 지네스포랑 잘 어울렸는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크크크크크크 뭐야 기분 탓이었구나 난 채팅이 이거 뜨는 게 좀 빨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거 여러분들 일본에 일본에 저희가 완전 꼬맹이 때 어렸을 때 활동하던 그 성우분들 있잖아요 이 성우분들이 아직 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전에 방송국에서 일본은 그 어떤 특집인가 기획같은 기획방송 같은 거에서 하면서 그 추억의 성우분들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 말고 일본 그래서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온 성우랑 그럼 부산까지 어 이번에는 또 채팅이 빨리 올라왔다 어 다시 무슨 얘기 했었지 어 은하철도 999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던 만화의 원래 본 성우분들 그 본 성우분들이 응 그거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방송에 출연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 거부를 했는 이유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인터뷰 방송에 나가는 거는 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 이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캐릭터 만화 속에 이 꿈과 환상을 자기의 지금의 현재 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꿈과 환상을 깨기가 싫다 어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걸로 그냥 떠올려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주의를 제가 마음이 힘들지만 제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활하는데 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그걸 다 감내를 하고 이렇게 꿈과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의 마음 아시겠죠? 저는 VR 속 인물들에게 꿈과 환상을 품지 않아요 이쁜 캐들은 전부 남자야 그 이쁜 캐들은 전부 남자라 또 이 남자들의 이 비주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비주얼 생각해봐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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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귀여운 미소녀 캐릭터로 이렇게 활동하고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깡총깡총거리면서 어 막 이러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딱 봤는데 웬 아저씨가 넋득한 아저씨라든지 웬 웬 아저씨가 그랬지 않 중년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진의 스포입니다 하하하하 어떠신가요? 감격스러우신가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하하하하 은근히 어 은근히 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머릿속에서 약간 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것 있을걸요? 이건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제 혼자만의 예상인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치사에 간다거나 이런 거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근히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거를 보다가 떠올리는 현실에서의 제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릴걸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미소년 스타일 미소년 스타일의 약간 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겪는 일입니다 아무튼 왠지 여러분들 시타들림이 그렇다 쳐도 다른 분들이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떠올리고 그런 거를 상상하고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섭은 세상 맞아요 약간 이제 좀 여리여리한 목소리에 약간 좀 곱상하게 아무튼 최소한 최소한 아마 여러분들은 좀 곱상하게 생긴 곱상하게 생긴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걸요 그렇지 않는가요? 뭔가 진짜 진짜 고릴라같이 넙덕하고 각지고 다음에 덩치 이런 사람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소리 목소리랑 이런 거 제 방송을 보면서 나의 현생은 그렇게 생겼겠지 라고 떠올리지는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